좋아요 구독 동화마을 도착 찾아라 찾아라 피노키오를 찾아라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인형이래 정말? 그럼 우리가 어서 찾아보자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여기 있나? 아님 여기? 없네 피노키오야! 어디있니? 파도소리? 콩다콩삼총사! 나 여깄어! 좀 도와줘! 어? 피노키오가 바다에 있나? 피노키오야! 거기 어디야? 할아버지랑 나 상어 뱃속에 갇혔어 상어 뱃속? 어쩌다가 상어 뱃속에 갇힌거야? 아아! 실은 그게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옛날에 제페토라는 목수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 늘 외로웠죠 말하는 나무토막으로 인형을 만들어 아들로 삼아야겠어 이제 네 이름은 피노키오란다 피노키오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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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를 어쩌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리를 새로 만들어 주마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계속 말썽을 부렸어요 나는 음악이다 또 학교일도 가지 않고 매일매일 놀러 다녔죠 나랑 똑같은 인형들이잖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고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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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극을 망쳐놓다니 그 죄야 얼씽도 하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또 뭐하거냐일까 그 돈 내놔 돈을 뺏은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나무에 꽁꽁 매달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피노키오야 괜찮니? 얍! 초록 옷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를 구해 주었어요 피노키오야 학교에는 갔었니? 네 네 갔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준 책은 어디 있니? 그게 여우랑 고양이가 뺏어갔어 피노키오야 으악! 내 코! 네 거짓말을 하면 리코가 계속 자랄 거야 잘못했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에휴 네 네가 거짓말을 안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면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멋진 선물?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초록 요정과 약속을 하고도 피노키오는 또 학교에 안 가고 장난감 나라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당락이가 된다니 놀기만 하던 피노키오는 당락이가 되어 서커스단에 팔려갔어요 이런 쓸모없는 닭마비 서커스단장은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초록 옷 요정이 보낸 물고기 떼가 당락이 거죽을 콕콕 조아 벗겨주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상어가 피노키오를 꿀꺽 삼켰어요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던 제페토 할아버지도 상어에게 먹혀 그곳에 있었던 거죠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던 제페토 할아버지도 상어에게 먹혀 그곳에 있었던 거죠 콩덕콩 삼총사 우릴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피노키오랑 할아버지를 상어 뱃속에서 꺼낼 수 있을까 걱정마 걱정마 국가상어 힘센 와구콩이 잡아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고 왼눈이 번쩍 낚시로 상어를 잡아주마 상어야 물아라 물었다 아 차가 트와우 으 으 아우 상어 힘이 너무 쎄 자자 당겨 놓칠 것 같아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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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나설 때군 그럼 콩알 먹고 와구 콩콩 와구 콩콩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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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신대도 부러지고 이제 어떡해 걱정마 와구 콩이 다시 으아아아 으아아아 와구 콩 미안 재채기 하다가 침이 나왔네 어? 재채기 하다가 나와? 오 왕눈이 번쩍 상어가 재채기를 하게 해서 나오는 거야 오오 오오 그래 그래 좋은생각 피노키오 오오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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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제 멋진 어린이가 되었구나 선물을 줘야겠네 얍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꿈에서 깨자 온몸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진짜 사람이 됐어요 하하하하 아우 그 후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마워 콩주머니 삼총상 handy 할아버지 말씀 잘 듣는 멋진 어린이가 돼 아유 하ее 맛있으니 하하 으으 metres 아유리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어영 응 의미ря há珠 흐으으으으으으…. 상어 뱃속? 상어가 왜 우릴 먹은 거야? 걱정 마 또 재채기를 하게 해서 나가면 돼 좋아 그럼 우린 그치 그치 워워워워 쿵다쿵다기 야기 보따리 피노키요 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 학교도 안 가고 놀기만 하다 결국 상어 뱃속에 갇히고 말았어 아, 난 어떡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함께 생각하면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상어가 재채기를 하게 해서 상어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 그 후 난 말썽도 부리지 않고 진짜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단다 오예 콩주머니 삼총사와 멋지게 해결 하하하하 콩닥콩닥 우측 보따리 으 하하하 으하하하하 라이브 띠얽띠얽 빡야빠냐 우리는lla 신나는 유치원 띠얽띠얽 빡야빠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유치원 한글자막 by 한효정